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수 오유진의 노래를 유튜브에서 어떻게 부를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악보의 변화와 노래의 본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창법에 대해 오유진의 비판이 일각에서 벌어지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그들은 이것이 원작의 감정과 메시지를 잃어 그녀의 연기를 덜 진정성 있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오유진이 원작과 너무 많이 달라져 원작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연주가 곡의 감성과 메시지를 왜곡해 원곡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오유진의 팬들은 이것이 노래의 새롭고 독특한 면을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적인 음악적 표현이라며 오유진의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옹호했다. 팬들은 오유진이 단순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유진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감성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그들에 따르면 예술에서 중요한 요소는 전통과 창의성의 결합이다. 음악에서 이러한 조합은 서로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예술적 완성도도 높여줍니다. 실제로 오유진은 곡의 기본 구조를 바꾸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만을 선보이며 청취자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는 원곡을 변형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예술적 표현을 확장시키는 창의적인 접근이다. 새로움을 창조하기 위해 음악적 퍼포먼스를 변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는 1963년 일본 가수 사카모토 큐, 세커모토 큐이다. 사카모토는 미국 빌보드 매거진에 일본 최초의 팝송을 수록했고 노래의 연주 방식을 바꿔 더 많은 감정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이 노래가 음악의 새로운 표준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유진 역시 한국음악, 특히 트로트 장르를 현대화하는데 비슷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최근 한국의 트로트는 급속한 현대화 과정을 거치며 음악적 혁신으로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혁신적인 스타일로 오유진은 트로트 장르를 유지함은 물론 전통적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내며 트로트 장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왔다. 오유진의 접근 방식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한다. 그녀는 단순히 전통을 고수하지 않고 자신만의 해석과 창작을 통해 트로트 장르의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이는 그녀가 음악의 새로운 물결을 창조하고 음악 장르의 발전에 기여하고 음악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